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FC서울에 입단하게 된 축구선수 미드필더 황인보입니다. FC서울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클럽 중에 하나인 팀에 합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시즌 지금 초반 몇 경기 치르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위치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 팀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대전 출신이고 대전이라는 곳에 엄청 큰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팀들이 몇 개 있었어요. 몇 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FC서울이었고 제가 좋아하던 선수들이 성룡이 형이나 청룡이 형이나 진규 형이나 이런 형들이 다들 활약을 할 때부터 저는 너무 서울이라는 팀을 축구를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팀에 이렇게 합류하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팬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그 팬분들한테 얻는 에너지가 어떤 기분일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에너지들을 받고 가고 싶고 저도 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관중들이 최대한 많은 관중분들이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경기를 뛰는 게 선수로서 가장 보고 싶은 그림이고 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선수들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하면 물론 정말 힘들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런 팬분들의 응원, 함성 소리 이런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육성 응원이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또 조만간 풀리는 날이 혹시라도 온다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경기에 이제 제가 옮겨보고 싶어요. 그게 가장 제가 그리는 큰 목표이자 그림인 것 같아요. 서울이 홈 경기를 그래서 가장 늦게 한 팀 중에 하나잖아요. 뭐 상호나 이런 대표팀 선수들도 경기를 했었고 이란전을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잔디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좋은 잔디에서 얼른 경기를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성윤이 형이 이제 잔디 때문에 화나시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너무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팀을 합류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C서울이라는 팀에서 저한테 보여줬던 진심 그런 관심들이 그 어떤 클럽들보다도 가장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 가장 또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저한테 큰 관심을 주고 진심을 보여주더라도 선수가 생각했을 때 이 팀은 나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선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본 결과 FC서울이라는 팀이 하는 축구가 굉장히 제가 하는 축구와 비슷할 것 같았고 또 너무 좋은 선수들이 지금 현재 대표팀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 선수들도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K리그를 보면서 봤었고 또 내가 이 팀에 갔을 때는 저런 역할을 할 텐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도 솔직히 생기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한테는 좋게 작용을 해서 내가 이 팀에 가서 얼마나 많은 경기를 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경기장에 나서는 만큼은 이 선수들과 이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팬분들한테 큰 울림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게 있게 노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상호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19세 대표팀 때 처음 만나서 뭐 23세에 이제 아시안게임도 같이 갔었고 이제 대표팀에서도 같이 활약을 했었지만 클럽 팀에서 이렇게 활약을 같이 하게 되는 거는 처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상호도 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메디컬 테스트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뭘 봤냐고 그냥 와도 된다고 숨겨준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기대를 서로가 하고 있고 워낙 서로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고 또 제가 상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보고 또 상호도 제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득점으로 저희 팀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호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 선수들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훈련하고 경기하면은 제 스스로도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장에 나서게 될 시기가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 같은데 몇 경기를 나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뛰는 모든 경기에서 적어도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고 지고 있든 비기고 있든 이기고 있든 항상 똑같은 자세로 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고 있으면 비기려고 비기고 있으면 이기려고 또 이기고 있으면 어떻게든 더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최대한 더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개인적인 목표는 사실 딱히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팀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잘하고 좋은 축구를 배워간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FC서울 선수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제가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FC서울 유니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고 있고 또 언제까지 제가 이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유니폼을 벗는 그날까지 FC서울이라는 그 팀의 자부심을 가지고 팬분들을 또 제가 FC서울 선수였다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서 FC서울 선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중간에 합류하게 됐고 또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반기지 않아 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유니폼을 벗는 그날에는 모든 분들이 제가 떠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 있게끔 제가 더 노력하고 좋은 에너지를 팀에 넣어 줄 것을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뭐 뛸 수 있는 경기들 중에 거의 아마 5월 6월 중에 6경기가 홈경기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팬분들이 이제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한테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면 저희가 6경기 전승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선수들 다 노력해서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볼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저 황인범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FC서울도 변함없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